네, 용칼. 이번에는 박근혜 친위 쿠데타로 추정되는 2017년 3월의 계엄령 음모, 이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황교안이 개입했고 윤석열이 덮어준 듯, 이런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이거 그냥 적당히 지나간 일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국기문란 행위 아니겠어요? 이 부분 문재인 정부가 정말 사력을 다해서 진실을 규명해서 두 번 다시 이런 꿍꿍이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아, 그때 내라는 뭐를 벽착했는데, 뭐 그냥 그때는 잘 넘어갔다. 이런 잘못된 시그널을 주면 안 돼요. 이 관여된 놈들, 정말 한 놈도 남기 없이 콩밥 제대로 먹이고요. 두 번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와서 햇볕 못 보게 해야 합니다. 내란, 어? 최고형 벌이 바로 사형 아닙니까? 사형을 할 수는 없고, 밖에 나와서, 밖에 나와서, 세상 공기 못 마시게, 어? 해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짓거리를 했어요. 박근혜의 개입 여부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대통령 직무 중단 상태라고, 어? 직무 중단 상태라고 박근혜가 이걸 몰랐을까? 황교안의, 황교안의 인지 여부, 이것도 따져야 됩니다. 황교안이 이걸 인지하지 못했다. 그럼 진짜 완전히, 어? 그 정부 아래에서 허수아비였다는 얘기인데, 아, 그랬을 것 같진 않아요. 아무리 봐도. NSC에까지 보고된 흔적들이 어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의 발표에서 정황상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 소상에 다루겠습니다. 김용민의 세책, 혐오를 혐오하다. 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혐오가 무엇인지, 곰곰이 따져본다면, 이 땅에서 혐오로 기생하는 세력들, 수구정치 세력, 수구자본 세력, 수구종교 세력들, 일망타진할 수 있습니다. 혐오를 혐오하다. 이 책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그런 책으로 쓰임받기로 합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많은 구매를 바랍니다. 박근혜 친위 쿠데타, 황교안이 개입했고, 윤석열이 덮어준 듯 보인다. 네, 이런 제목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광고부터 만나볼까요? 다이렉트 보험몰, 마이보험체크, 마이보험체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마이보험체크는 고객의 이익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에 정말 많은 보험 대리점이 있지만, 마이보험체크는 고객의 이익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객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영업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이보험체크는 종신보험보험, 장기보험의 평균 보험료가 월 4만원대에 불과합니다. 비싼 보험이 아니라 고객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보험을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에 관한 가장 편안한 상담, 검색창에서 마이보험체크, 마이보험체크를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영장실질심사를 송경호가 합니까? 송경호? 영장실질심사.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 송경호 판사가 심리를 하는군요. 바로 내일 하게 되네요. 내일 송경호 판사가 심리하는데, 명재권 아니면 송경호 둘 중에 하나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송경호가, 송경호 판사가 맞게 되는군요. 송경호 판사. 송경호 부장판사가 이제 영장 전담판사가 됐는데, 와, 정말 참 엄청난, 엄청난 그런 부담감을 느끼겠네요. 그런데 법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어려운 사건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리적으로 보면 이건 뭐 기각으로 가야 마땅한 것인데, 자, 그 이야기는 이제 세 번째 섹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어제 발표한 폭로한 그 내용을 함께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권센터 측은 2017년 2월 17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당시 국방부 장관이, 조현 전 당시 기무사령관에게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합니다. 한민구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중과 무관하게 자기 혼자서, 자기 혼자서 조현 전에게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가. 여기서부터 첫 번째 의문점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한민구가 3월 3일 문건 최종안을 보고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번 문건 내용을 포함해서 황교안 대표 등,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이 군 개입 필요성을 논의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임태훈 소장은 밝히고 있는데, 그러면서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의혹을 수사한 군검찰합동수사단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해서 수사 재개를 임태훈 소장이 촉구했습니다. 임태훈 소장은 이미 이 내용을 알았을 수사단은 황교안 대표 등을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라면서 조현천 사령관이 도주해서 지금 미국에 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확인할 것이 별로 없다는 핑계로 사실상 수사를 덮었다고 합니다. 그 검찰은 누구일까요?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씨입니다. 아니, 조국 수사듯이 같은 조시인 조현천을 탈탈 털었다면 이런저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압박했다면 조현천 수사 불가능했을까요? 능력이 있잖아요. 윤석열 총장님.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안 했어요, 이거는. 이거는 조국, 지금 장관, 부인, 이건 기껏해봐야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정도인데 이런 범죄는 이잡듯이 잡으면서 국기문란의 최정점에 서 있는 일종의 내란, 개현문건 이거는 왜 못 본 척 하세요? 세워라 내워라 하세요. 저 친구가 그냥 밖에서 조현천이가 나라 밖에서 개기면 된다. 이러도록 왜 방치하시냐고요. 이 공개된 문건에는 단정부 정치활동 금지포고령,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 지시 등을 발령해서 야당 의원들을 집중 검거한 다음 사법 처리하는 방안, 이런 계엄령 시행 계획이 보다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고 군인권센터 측은 설명했습니다. 나 고정간첩 아니면 돼지 뭐,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고정간첩은 만들기 나름이죠. 그렇지 않아요? 김호준은 바로 간첩으로 모시겠네. 김용민이도 모시지 않겠어요? 당시 그랬을 겁니다. 틀림없이.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장애인이 돼서 나왔을 수도 있겠죠. 또 이 문건을 보면 계엄군 배치장소가 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 검찰, 서울광화문, 용산, 신촌, 대학로, 국회, 톨게이트, 서울톨게이트, 서서울톨게이트, 서서울톨게이트는 서해안고속도로 쪽이잖아요. 동서울톨게이트는 저쪽, 중부고속도로, 한강다리 10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혀있고 계엄군 부대별 기동방법까지 세부적으로 나와있는 것입니다. 홍콩 상황을 연상하시면 되겠네요. 홍콩 상황을 연상하시면 되겠어요. 뭐, 박근혜 아버지 때 쿠데타도 했겠다. 뭐, 또 못할 거 뭐 있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래서 박근혜한테 끊임없이 그가 대통령 되기 전에 5.16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고 묻고 또 물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네 아버지처럼 내란할 거야 안 할 거야? 친히 쿠데타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걸 계속 물어봤던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가 그때 구국의 결단 이런 말 했잖아요. 그때 알아봤어야지. 아, 이 사람은 지금 저 대통령이 되면 큰일 나겠구나. 그때 힌트를 얻었어야지. 뭐, 과거에 매였다느니 뭐, 어? 심지어 구국의 결단 맞지 않느냐. 이러면서 또 박근혜에 거들고 말이죠. 이런 자들은 이제 더 이상 민주주의를 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5.16을 구국의 결단이라고 얘기한 인간들, 혹은 답변을 유보한 인간들은 민주주의의 적이에요. 이런 사람들 공직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우리 국민이 철저히 감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관련해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의 보도자료 내용을 지금부터 소상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천은요, 한민구로부터 지시를 받은 다음 조현천은요, 실무자들에게 계엄사령부 직제를 구체적으로 편성할 것 평시 계엄인이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검토할 것 아, 이것도 참 웃기는 노릇이죠. 육참총장이 왜 계엄사령관이 될 수 있어요? 합참의장이 돼야지. 평시 계엄이라서 평시 계엄은 육참총장이 해야 된다. 뭐 그런 게 있나요, 법에? 제가 몰라서 그런데 하는 얘기입니다. 명령 하단시, 즉시 계엄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계엄선포문 등까지 작성해서 첨부해 둘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계엄선포문까지 미리 작성해 놓으라는 거야. 계엄 실행에 옮기면 당장 공표하게 해. 이틀 뒤인 2월 25일에 조현천은 다시 중간보고를 받은 뒤 계엄사령관이 육군참모총장이나 계엄사참모도 해군공군해병대를 배제하고 육군으로 채워 넣으라고 지시했는데 왜? 육군이 말을 잘 들을 것 같아서 해군공군해병대는 말 잘 안 들을 것 같아서 또 TF는 최종환을 3월 2일에 보고했고 조현천은 3월 3일에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는데 이때 한민구는 수고했다,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지금 한민구 뭐하고 살까요? 한민구 한민구 전 국방장관 뭐하고 여기 계시나 요즘에 어라? 이거 뭐야? 한민구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대 원장으로 취임을 했네요 4월 20일이래, 올해 아니,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이거 공공기관 아닌가? 이름만 보면 공공기관 냄새가 나는데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여기는 한국사단법인이군요 사단법인 여기가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해왔던 외교통일국방분야 고위관료와 이 분야에 오랫동안 몸담아온 학계 전문가들이 민간 차원에서 국가전략을 연구하고 정책을 조언할 목적으로 설립된 학술기관이라고 아이고 세월 좋으시네 지금 이거 하실 상황인가? 사단법인의 원장을 하실 지금 계제인가? 지금 상황이 그래요? 아니 불법적인 국가 변란을 지시했고 그 계획안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했고 자신이 최종 지시자인지 아닌지 그건 알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최종 지시자로 이름을 올려있는 한민구 씨가 시절 좋으시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대 원장으로 취임을 하셨어 아니 감옥에 계신 줄 알았어요 나는 근데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대 원장으로 계시다고 아이고 참 좋습니다 좋아요 보기 좋습니다 형님 보기 좋아요 인생 뭐 있어 쿠데타 모이에도 다 이렇게 예우해 주는데 후배들이 뭐라고? 국가전략연구원? 우리 프레드릭 전님 앞에다가 반자 하나 더 붙이면 되겠네요 반국가전략연구원 맞네요 반국가전략연구원이라고 해야 되겠어 세상 좋네 세상 좋아 하하하하 임혜영님 국가전략연구원이 맞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하하하하 아이고 세월 좋아 우리 저 한민구 씨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수고했다 준비하고 있어라 수고했다 곧 계엄령 발동하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군인권센터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들이 입수한 기무사 문건을 보면요 뭐라고? 지금 국가전략연구원 2대 원장이라고? 아니 뭐하고 있습니까? 대체 이런 새끼들 콩밥 안 먹이고 뭐하고 있어요? 이렇게 방치를 합니까? 내란 세력을 내란 획책 세력을 왜 이렇게 방치를 해요? 아 너무 화딱지가 나네 지금 조연천은 미국으로 도망가가지고 종적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미시 USA 같은 교포분들이 동포분들이 지금 조연천 뒤를 캐고 있어요 뭐하고 있습니까? 국가공권력이 이런 자들 찾으러 다녀야지 어? 어? 이러다가 저 시민들이 어? 치한도 담당하시겠네 아 정말 참 화딱지가 납니다 화딱지가 나요 이거 누가 이걸 담당하나요? 어? 뭐하고 있어요? 뭐하고 있어요 지금 조연천 골프 치러 다닌다고 하는데 하하하하 갑자기 그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박기서 선생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박기서 선생 정의봉을 들고 다니셨던 박기서 선생 이분이 이분이 그 안두이를 살해한 분입니다 김구 선생의 시에 앉아가 새치혈을 놀리며 천수를 다하는 것을 그냥 놔둘 수 없다 인간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부의 심정으로 안두이를 처단했다 1996년 당시 버스회사의 기사였는데 이분이 안두이 집에 침입해서 안두이 부인을 묶어두고 자리에 누워있던 안두이를 정의봉으로 때려서 처단을 했어요 범행 짓고 성당에 가서 고해성사를 했고 고해성사를 담당하는 신부가 경찰에 자수하도록 전화를 걸어줬고 그렇게 해서 구속되고 재판에 회부가 됐어요 재판에서 1심에서 8년 구형에 선고는 5년으로 나왔지만 최종심에서 3년형을 선고받았고요 사실 살인죄의 법정 최저형량이 5년임을 감안하면 징역 3년은 엄청난 선처였던 것이죠 사실상 형을 안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 3년도 다 채우지 않고 1년 5개월 만에 출소가 됐습니다 역사 국가공권력으로 또 법으로 처벌을 못하니까 시민이 나서서 정의봉을 휘둘러가지고 역사적 범죄자를 처단한 그런 일이 있었네요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게 반드시 옳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공권력이 나서지 않으면 이런 비슷한 일이 발생할 상황이에요 계속 보겠습니다 군인권센터 보도자료 계속 보겠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다음 날인 5월 10일 오전 김우산은 발각 뒤집힙니다 TF의 장이었던 기우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문건의 존재를 감추해야겠다고 판단하고 실무자 전경일 소령에게 지시해서 부랴부랴 계엄령 문건을 훈련 2급 비밀로 등록하게 합니다 전경일은 다시 백인천 대위에게 이를 지시했고 백인천은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의 명칭을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으로 둔갑시키고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에 딸린 참고 자료는 대비 계획 세부 자료로 명칭을 바꿔서 훈련 비밀로 허위 등재합니다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의 초안이 군인권센터가 이미 공개했던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과정에서 일부 민감한 내용이 편집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공개된 내용조차도 편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여간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이게 지난번에 공개가 된 건데 어제 또 새로 공개된 것은 대비 계획 세부 자료였어요 대비 계획 세부 자료 이걸 보면 지난 번보다 이번이 한층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계엄령 실행 논의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는지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기무사는 문건에서 계엄 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 NSC를 중심으로 정부 부천의 군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고 적시했는데 기존에 공개된 문건에는 없는 내용이란 것입니다 NSC를 중심으로 정부 부천의 군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NSC를 중심으로 정부 부천의 군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여러분 NSC가 그렇다면 여기 구성원들은 정부 부천의 군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얘기인데 여기 NSC의 짱이 바로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었어요 황교안은 황교안 빼고 황교안 빼고 이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얘기일까요? 어디 그런 게 나와요? 의장을 제외한 실무진을 중심으로 NSC 의장을 제외한 실무진을 중심으로 정부 부천의 군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이러면 황교안 씨가 문제 될 리가 없지 그러나 NSC를 중심으로 정부 부천의 군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시 NSC 의장은 바로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었어요 황교안은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2016년 12월 9일, 2017년 2월 15일, 2월 20일 이렇게 세 차례 NSC에 참석했는데 시기상으로도 황교안 등 주요 정부 인사 간의 군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이 충분히 의심되는 그런 대목인 것입니다 2월 23일에 조현천이 실무자들에게 계엄사령부 직제를 구체적으로 편성할 것 등 여러 가지 명령을 제기했어요 2월 23일에 말이죠 그런데 회의 참석을 보십시오 2월 15일, 2월 20일 2월 15일, 2월 20일 2월 23일 전입니다 이때 군개입과 관련한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죠 예컨대 2016년 12월 9일 이후에는 회의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고 회의가 열리지도 않았다 그러면은 황교안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아, 시기도 절묘해요 2월 15일, 2월 20일 황교안은 정말 몰랐을까 이런 의문을 지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검찰은 어떻게 수사를 했느냐 조국 장관 털듯이 털어마땅할 일 아닙니까 국기문란 행위인데요 헌법을 유린한 행위인데요 구상만으로도 여러분, 내란은요 구상만 해도 구상만 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선동만 해도 벌써 이석기 전 의원 보세요 군연형입니다 군연형 군을 동원하려 했다? 이거는 내란죄죠 이거는 사용까지도 가능한 죄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는 선별적이고 피상적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그간의 공익 제보와 군사법원 재판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것들입니다 합동수사단도 이미 이 내용을 모두 인지하고 자료도 확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이런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조현천이 도주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사실상 수사를 덮어버렸습니다 황교안 등은 소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헌정질서를 뒤엎으려고 한 사건을 이런 식으로 수사하고 마무리 짓는 경우가 있습니까 당시 합수단의 수사단장은 지금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검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 소속이었습니다 계엄령 문건 사건은 국민을 군대로 짓밟으려 했던 중대한 사건입니다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밝혀야만 합니다 검찰은 이미 확보한 수많은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고 즉시 수사를 제기해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위시한 연관자들을 소환조사해야 합니다 윤석열 총장님 당신 그때 저 특검 수사팀장이었어요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이었어요 만약에 이렇게 군대가 동원돼가지고 계엄령 발동되면 당신들은 온전했을 것 같습니까 당신을 과거에 위협하려 했던 세력들입니다 이기적인 동기로라도 이들을 탈탈 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요즘 황교안 씨에 대해서 관용적입니까 아 이거 참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대목인 거예요 검찰은 총을 무서워하나요 가을님 이 수사를 경찰이 하도록 합시다 라고 하셨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땐 특검으로 가야 될 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잖아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렇게 저렇게 그림자로나마 걸쳐있는 이 사건 아닙니까 그때 수사를 엉망으로 했는데 어떻게 맡겨요 특검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자유한국당이 반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산령특검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여당은 충분히 이 국면을 박근혜 정권의 계엄령 국면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총선 전략상으로도 나쁘지 않아요 여당이 특검을 요구하면서 특검을 요구하면서 이걸 장점을 잡고 만들어야죠 이슈를 계속해서 붐업을 시켜야죠 특검이 되든지 안 되든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특검으로 가자 윤석열 못 믿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함으로써 이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야당이 반대한다 그러면 이걸 갖고 또 이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왜 반대 솔직히 생기는 거 있지 이러면서 막 공세를 펼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안 하니까 민주당이 맨날 끌려다니고 얻어맞고 그러는 겁니다 이건 특검으로 가야 됩니다 특검할 명분이 충분해요 충만해요 윤석열 씨에게는 이 사건을 맡길 수 없다 이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